한편 이광수는 치타에서 샌프란시스코에 갈 여비를 기다리는 동안 처음부터 일이 잘못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광수는 치타에서 여섯 달가량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상해를 떠날 때에는 블라디보스토크나 이갑선생이 있는 무린까지만 가면 여비가 해결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한민보 주필 여비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천불이 상해에서 거의 없어지고 나머지 200불 가량만을 가지고 떠난 것임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가 치타에서 미국행을 포기한 것이 단순히 여비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그의 자서전 등에서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제 올지 모르는 여비를 막연히 기다릴 수 없었고 둘째는 치타에 머무는 동안 미국행에 대한 매력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쪽에서 다시 오라는 기별을 치타에서 받았을 때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유럽으로 가는 길 자체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1914년 7월 30일 러시아가 전국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자 당초 마음먹었던 시베리아 방랑도 그러한 비상상황 하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무일 분이 된 이광수는 더 이상 치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8월 하순 치타를 떠났습니다. 귀국 여비는 이강 선생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광수는 8월 말 귀국하여 오산학교가 있는 평북 정주로 갔습니다. 1913년 10월 말 오산학교를 떠나서 방랑길에 올랐으니 약 열 달간의 방랑 끝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오산학교 측의 요청으로 다시 그곳에서 약 1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시간이 되는 대로 경성 즉 서울을 오가며 육당 최남선이 차린 출판사 신문관에 들러서 최남선이 장관한 소년, 청춘 등의 글을 쓰며 편집을 거들었습니다. 이 잡지들은 후의 일제에 의해서 모두 피해가 한 조치되었습니다. 귀국 이듬해인 1915년 최남선은 뒷날 동아일보 사주가 되는 호남부자 인천 김성수에게 이광수를 소개합니다. 이광수는 김성수의 지원으로 2해 9월 재차 일본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는 일본 와세다 대학 고등예과에 약 1년간 단인 후 1916년 9월 이대학 철학과에 입학합니다. 이광수는 철학과에 입학한 후 매일신부로부터 연재소설을 청탁받습니다. 이때 쓴 것이 1917년 정월 초하룻날부터 이 신문에 실린 장편연재소설 무정입니다. 이광수의 나이 만 25세 때였습니다. 조선 최초의 신소설로 일컬어지는 무정은 독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이략 유학생들 사이에 명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의 소설가로서의 명성은 무정을 쓴 16년 후인 1933년에 쓴 유종으로 절정에 이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 저는 소설 유종의 줄거리를 간략히 정리하고 유종의 주인공 최석의 가출과 톨스토이의 가출과의 연관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설 유종의 주인공 최석의 가출과의 연관성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설 유종의 주인공 최석의 가출과의 연관성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설 유종의 주인공 최석의 가출과의 연관성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설 유종의 주인공 최석의 가출과의 연관성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